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채짱입니다 오늘은 미니 컴퓨터 ITX PC 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ITX 시스템을 구성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공간의 차이라고 봅니다 컴퓨터 책상에 모니터가 여러 대 올라가 있거나 혹은 책상이 협소하거나 혹은 공간이 협소할 때 ITX 시스템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제가 PC 쪽 업력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ITX 시스템은 꾸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ITX 시스템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자 그러면 바로 조립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메인보드에 CPU와 SSD, 메모리, 쿨러를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준비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ASUS, STRIX, B760, ITX 보드고요 게이밍, 와이파이, 메인보드입니다 우선 CPU를 장착하기 전에 쿨러까지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SSD를 먼저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TX 시스템은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ITX 메인보드가 비싸다는 거 그리고 ITX 케이스가 비싸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 한 가지 더 단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해당 사항이 아니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ITX 시스템을 구축하면 발열이 심하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요즘엔 또 ITX 케이스들이 쿨링 시스템도 좋고 그리고 쿨러들도 요즘은 워낙 잘 나와서 그런 단점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2 슬롯에 히트싱크 부분에 서멀패드 보호 시트를 제거를 하구요 그리고 SSD를 장착을 해줍니다 SSD는 SK 하이닉스 P31 M.2 NVMe SSD이고요 1TB의 SSD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상단부 커버 부분에 서멀패드 시트도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서멀패드 보호 시트를 제거하고 다시 히트싱크를 덮어줍니다 CPU는 인텔 i5-14500 프로세서입니다 이렇게 CPU를 장착하고 CPU를 고정시켜주고요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백플레이트도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도 이렇게 조립을 하고요 그리고 서멀그리스를 도포해 줍니다 자 이제 쿨러를 조립해 줄 건데 모양이 보이게 목맹쿨러를 장착을 해 줍니다 쿨러를 장착했으면 이제 팬을 다시 결합을 해 줍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장착을 해 줄 건데요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DDR5 5600 이고요 16GB 총 2개에서 32GB 용량으로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에 조립을 할 건데요 케이스는 SSU PD 메쉬룸 D라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이따가 완성되면 보시겠지만 전체가 메쉬 디자인이고요 하단부에는 먼지필터가 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픽카드가 올라오는 흡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지필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먼지필터만 제거하고 바로 먼지청소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먼지필터가 하단부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케이스에 조립을 할 건데 케이스에 조립을 하기 전에 후면팬 먼저 조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에는 A9 녹토화 팬이고요 슬림팬인데 이 케이스에 딱 맞는 팬입니다 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조립해 줄 건데요 이 두 부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케이블을 제거를 하고 정착을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자 이제 파워도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 파워는 850W 골드 효율의 파워고요 SFX 플랫폼의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RTX 4070 슈퍼 모델이고요 블랙 모델로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장착하고 보조 전원도 연결해 주면 조립 끝이 납니다 전원의 악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